안녕하세요.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. 웹 프론트엔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자바스크립트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. 오늘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. 먼저 기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. 첫 번째 기준은 자바스크립트 기존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불러다가 쓸 수 있는지 여부이고요.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이 되는지, 그리고 마지막은 웹 어셈블리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. 이렇게 나눈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위로 갈수록 부담 없이 가볍게 써보기가 좋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,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보다 편한 건 없겠습니다. 보통 이런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이 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. 언어를 새로 배우려면 사실 바로바로 쓸 곳이 있어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, 이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혼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은 되는 경우인데요. 첫 번째처럼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바로 상호작용을 할 수는 없지만, 별도 세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은 한 경우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웹 어셈블리 지원입니다. 웹 어셈블리는 이제는 웹 표준이라서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잘 하긴 합니다. 하지만 주된 목적 자체가 기존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혼용해서 쓰라는 게 아니기도 하고, 가장 세팅이 번거로울 수는 있으니까 가장 마지막에 넣었습니다. 간단하게 기준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언어마다 다른 방식으로 웹 환경을 지원하는 데는 각각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어떤 이유가 있을지 각 기준별로 몇 가지 프로그램 언어를 추려보았습니다.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, 적당히 제 눈에 요즘 들어오는 기준으로 몇 가지 골라보았고요. 한번 보시죠. 첫 번째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바로 쓸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. 커피스크립트, 타입스크립트, 그리고 최근에 곧 1.0배포를 앞두고 있는 스칼라.js입니다. 커피스크립트는 이제는 사실 어느 정도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언어이긴 합니다. 그래도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고, 자바스크립트랑 코드 스타일만 조금 다르지 거의 진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한번 써보긴 괜찮습니다. 그 다음은 긴 말이 필요 없겠죠. 타입스크립트입니다. 요즘 대세고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 몇 년간 자바스크립트의 새 신텍스는 거의 타입스크립트에 있던 걸 하나씩 가져왔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. 나중에는 왠지 파이썬의 타이핀트처럼 타입스크립트 타입 시스템까지 어느 정도 자바스크립트에 들어갈 수도 있으려나 싶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스칼라.js입니다. 자바나 JVM에 친숙한 개발자분들이라면 스칼라는 어느 정도 익숙하실 겁니다. 이 스칼라를 웹에서 쓸 수 있도록 트랜스 컴파일러를 만든 분들이 있더군요. 개인적으로 스칼라는 정말 잠깐 써본 게 전부라서 길게 말할 건 없지만, 일단 웹에서도 부담없이 스칼라 언어를 써볼 수 있다는 점,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적었습니다. 그 다음입니다.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이 되는 언어 기준에서는 다트와 엘름, 엘름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. 이 두 언어랑 위에 타입스크립트 같은 언어가 다른 점은 자바스크립트와의 관계입니다. 다트와 엘름 같은 경우는 타입스크립트처럼 그냥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, 코드를 불러다 쓸 수는 없습니다. 불러서 쓸 수 있게 타입이나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 것처럼 별도의 세팅이 필요하거든요. 타입스크립트는 any type이라는 아무거나 되는 마법의 타입이 있는데, 다트나 엘름에는 그런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. 이건 확실히 장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.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잘 쓰면 정말 좋은 언어가 되지만, 잘못 쓰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쓰는 것보다 훨씬 못한 언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다트나 엘름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와의 인터페이스를 명시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제를 합니다. 그 덕분에 자바스크립트에 희석되어 버리는 케이스를 방지를 할 수가 있고, 원래 언어 특성을 살리기에 유리합니다. 대신 단점은 자바스크립트를 바로바로 붙어 쓸 수 없다 보니까, 손이도 많이 가서 번거롭다는 점입니다. 어쩔 수 없겠죠. 여기에 해당되는 언어들을 보시면, 첫 번째는 다트입니다. 다트는 사실 한동안 깊이 언어 대상 1순위였습니다. 구글에서 열심히 개발을 하는데, 외부에서 보기에는 사실 굳이 다른 언어를 놔두고 왜 다트를 써야지? 라는 생각이 들던 언어였거든요. 그런데 구글에서 플러터를 발표하면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. 플러터가 얼마나 성공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, 플러터 덕분에 다트 언어가 많이 살아난 건 사실입니다. 또 하나는 엘름이라는 언어입니다. 무려 이건 함수형 언어입니다. 아직 제대로 써보진 못했지만,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꼭 좀 어디다 써봐야겠다. 라고 생각하고 있는 언어인데요. 사실 프론트엔드를 주로 개발하는 입장에서, 함수형 언어 쓸 일 찾기가 은근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엘름 같은 경우는, 웹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면서, 동시에 함수형 언어이기 때문에, 맛을 보기에 아주 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은 웹 어셈블리 지원 여부입니다. 이제 웹 어셈블리 덕분에, 웹에서도 고사양 3D 게임을 돌릴 수도 있고, 많은 게 가능해졌습니다. 웹의 현재이기도 하지만,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기능이기도 합니다. 이건 괜히 여기서 자세하게 말하려고 하면, 진짜 너무 길어질 겁니다. 재밌거든요.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이제는 다른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도, 웹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만 할 수 있으면, 웹 브라우저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. 차세대 오픈, 자바 버추얼 머신,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,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. 이 웹 어셈블리의 시작을 끄는 언어가, 바로 C++입니다. 웹 어셈블리의 부모라고 대충 봐도 될 만한 걸로, asm.js라는 게 있었는데요. 이때 C++ 기반 게임 엔진인, 얼리얼 엔진을 통째로, 웹에서 직접 돌리는 걸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, Rust입니다. 현 시점에서 웹 어셈블리를 가장 잘 지원하는 언어라고 하면, 그게 바로 Rust입니다. 개발 환경, 라이브러리 지원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Rust워너 이용해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한다 하면, 사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. 마지막으로는, 어셈블리 스크립트입니다. 이것도 난 재밌는 컨셉인데요. 어셈블리 스크립트는, 타입 스크립트의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엄격한 타입 스크립트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제약을 건 덕분에, 웹 어셈블리로 컴파일을 지원을 합니다. 어셈블리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, 자바스크립트 쓰는 느낌으로, 고성능 코드를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웹에서 쓸 수 있는,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뭐가 있나,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